안녕하세요. 지옥문 앞에서 구원자를 만났던 여자입니다. 저는 어리석게도 제가 발을 들인 곳이 호랑이 굴인 줄도 모르고 스스로 먹잇감이 되기 위해 제 목에 목줄까지 채우려고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제 뒷더미를 낚아채준 귀인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귀인 덕에 정신이 번적들어 무사히 호랑이 굴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죠. 아직도 가끔 그때를 생각하면 열이 뻗쳐서 냉수를 들이키곤 해요. 이러다 화병이라도 날까 싶어 조금이라도 우라를 덜어보고자 이렇게 당시의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서울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가족은 늘 화목했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언제나 즐거웠죠. 자식들에게 더없이 다정했던 저희 부모님은 서로 간의 금술도 좋으셨는데 특히 아빠는 늘 엄마를 귀하게 여겨주셨어요. 자, 우리 백진경 여사님께 바치는 선물인 아이다. 어머, 이게 웬 꽃다발이에요. 오늘 무슨 날인가? 그냥 당신 웃는 얼굴 보고 싶어서 퇴근길에 사왔지. 어디 보자. 꽃이랑 당신 중에 누가 꽃인지 전혀 모르겠는데. 그런 아빠를 보고 자란 두 남동생은 여자를 늘 귀하게 대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착한 녀석들이었어요. 덕분에 우리 삼남매는 굉장히 우애가 좋았죠. 특히 저와 두 살 차이 나는 큰동생보다 무려 여섯 살이나 차이 났던 작은 동생은 늘 누나 누나 하며 절 굉장히 따랐습니다. 맞벌이 하던 엄마를 대신해 저는 늘 동생들을 챙겨줬는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났으니 작은 동생은 저를 엄마처럼 의지하며 자랐던 거예요. 다정함 넘치는 남자들 사이에서 자랐다 보니 저는 늘 엄마 같은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든 넉넉치 않든 상관없이 아빠처럼 저를 늘 최고로 여겨주는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었죠. 그러다 나이 서른여섯에 저는 드디어 늘 짝이다 싶은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소개팅으로 만났던 그 남자는 처음부터 서글서글한 인상으로 제 호감을 사로잡더군요. 차 안 끌고 오셨다고 했죠? 타세요. 데려다 드릴게요. 요즘 집 앞까지 데려다 드리는 건 세상이 흉흉해서 여성분들이 부담스러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불편하시면 집 근처까지만 태워다 드리고 싶어요. 구두 신어서 발 아프시잖아요. 게다가 자상하고 배려심 넘치는 모습이 딱 저희 아빠를 연상시키더라고요. 그날 집에 가는 길에 받은 애프터 신청을 시작으로 우린 몇 번의 만남 뒤 연인이 되었습니다. 누나 지금 만나는 남자랑 1년 넘었지? 어떤 사람이야? 회사 일하다 얼마 전에 아버지 시멘트 공장으로 들어가서 일 배우고 있고 나보다 3살 많아. 엄청 다정하고 늘 나한테 맞춰줘서 싸워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내가 지금 이 남자 만나려고 그동안 그렇게 연애를 제대로 못했었나 봐. 동생들의 호기심 어린 질문에 저는 쑥스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처음 보는 제 모습에 저희 부모님도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더군요. 그렇게 1년 반의 연애 후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어요. 절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는 남자친구의 말에 저희 부모님은 무척 흡족해하셨습니다. 이후 우린 예비 시댁에도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경기도 외곽에 있던 시멘트 공장 때문에 남자친구와 형까지 전부 같이 살고 있던 예비 시댁 또한 그 근처에 위치한 2층짜리 단독 주택이었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박상희라고 합니다. 처음 예비 시부모님을 뵀을 때 조금 많이 긴장이 됐어요. 친구처럼 친근한 분위기에 제 부모님과는 달리 시부모님은 굉장히 엄해 보였거든요. 특히 예비 시모의 날카롭게 올라간 양쪽 눈매와 힘주어 다물린 입술에서 보통이 아닌 성격이겠구나 하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죠. 시모는 서있던 제게 안질하는 말도 안 하고 위아래로 훑어보는 것 같더군요. 슬슬 거북한 느낌이 들려던 차에 그제야 시모는 활짝 웃으며 제게 안질하고 권하더라고요. 그래 딱 보니 튼튼하고 건강해 보이는구나. 딱 우리 집안 며느리감이야. 내가 손님을 너무 오래 세워뒀지. 미안하다. 내가 전에 큰 며느리로 들인 애한테 뒤통수를 얼얼하게 맞은 경험이 있어서 의도치 않게 작은 며느리로 들일 널 좀 간찰하게 됐다. 당신은 괜한 소리를 하고 그래. 상이라고 했지.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오게 된 걸 환영한다. 시모의 말에 시부는 말을 막으며 제게 웃어주시더라고요. 예비 시숙이 이혼했다는 얘기는 대충 들었는데 처음 뵙는 자리에서 그 얘기를 꼬칫꼬칫 해묻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이후 식사 자리에서 예비 시모는 계속 저를 뜯어보며 질문을 퍼부었어요. 서울에서 회사 다닌다고? 그럼 신혼집은 어쩔 작정이야? 규식시가 공장에 출근해야 되니까 서울에서 여기 사이쯤에는 적당한 아파트 전세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왔다 갔다 서로 출퇴근 시간에 기름값에 교통비만 더 들겠구나. 그럼 상이야. 너 아예 우리 집이랑 합가하는 건 어떠니? 네 시숙 되래도 결혼하고 원래 여기 2층에서 같이 살았어? 너희가 들어온다면 큰애랑 손주를 1층에서 우리랑 같이 살게 하고 2층을 너희 신혼집으로 내주마. 네? 그럼 제 회사는 어쩌고요? 규식아 너 아직 상이한테 아무 말도 안 했니? 그게요 아직 말 꺼내기가 어려워서 못했어요. 예비 시모와 남자친구는 제가 알아듣지 못할 말을 하더군요. 남자친구의 당황한 표정을 보니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듯 했는데 궁금할 새도 없이 곧장 예비 시모가 제게 직설적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런 중요한 얘기를 먼저 했어야지. 얘 상이야. 너 회사 그만두고 네 시예비 시멘트 공장에서 같이 일하는 거 어떠니? 제 회사를 그만두라고요? 그래 어차피 일이라는 게 돈 잘 벌고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 시멘트 공장 앞으로 너희 물려줄 테니까 너도 들어와서 일 배우면 좋을 것 같구나. 어차피 규식이한테 물려주면 가업이 될 텐데 너도 거들여야 할 것 아니니? 애 낳으면 회사도 눈치 보면서 휴직하거나 그만둬야 할 텐데 네 시아버지 공장으로 나오면 눈치 볼 일도 없고 짤리 걱정도 없으니 얼마나 좋아? 생각 좀 해볼게요 어머님.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저도 나름대로 애정을 가지고 다닌 회사인데 어떻게 단박이 알겠다는 대답이 나오겠어요? 솔직히 제 직장에 왈과 왈부하는 시모가 불쾌하게 느껴지기도 했죠. 그런 제 마음을 읽은 건지 시모는 힘껏 인지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좀 갑작스럽지? 그래도 합가는 진지하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구나. 요새 도로가 잘 돼 있어서 차로 한 시간 조금 넘게만 달리면 서울로 출퇴근할 수 있으니까 말이야. 우리 큰 애가 공장에 지겹다고 안 물려받겠다고 해서 주식이가 갑작스럽게 공장일을 배우게 된 건데 앞으로 한동안은 애가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질 게다. 배울 게 많을 테니까 바쁜 것만 조금 지나면 그때 분가해도 괜찮지 않겠어? 그동안 돈도 더 모으고 말이야. 우선 생각해 보겠다고 말하곤 그날 그 자린 마무리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를 집까지 데려다줬는데 차 안에서 저는 예비 시댁에서 못다한 질문을 퍼보았어요. 규식 씨, 왜 여태 나한테 저런 얘기를 한 번도 안 꺼냈어? 나 당황했잖아. 미안해. 차차 상의해보려고 했는데 엄마가 저렇게 갑자기 말씀하실 줄은 나도 몰랐네. 아무래도 내가 앞으로 새벽부터 저녁까지 공장이 붙어있어야 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합가에서 살면 어떠냐고 먼저 제안해 주셨어. 원래 형이 물려받기로 했는데 자긴 이제 공장일 지겨워서 관심 없다고 나 좀 도와주다가 곧 다른 일자리 구하고 싶다고 그랬거든. 그리고 아무래도 아버지가 힘들게 키운 공장이니까 애정을 많이 쏟은 곳이라 며느리인 당신도 한 마음으로 같이 운영하면 좋지 않을까 하셨던 거야. 근데 네가 싫으면 안 해도 돼. 정말이야. 하... 아무튼 좀 고민해볼게. 근데 당신 형수 얘기는 뭐야? 별로 안 궁금해서 전엔 안 불어봤는데 뒤통수를 때리고 갔다니 규식 씨 형 이혼할 때 무슨 일이 있었어? 형수가 어떤 사람이길래 그래? 형수? 말도 마. 우리 부모님이랑 학가에서 살면서도 집안일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심지어 백수였어. 근데 공장에 사람 부족할 때도 일손 한 번은 안 도우러 오더라. 아깐 형이랑 외출 중이라 못 봤을 텐데 형이랑 전 형수 사이에 아들도 한 명 있거든? 자기 아들이면서 육아도 죄다 엄마한테만 맡기고 맨날 형이 벌어온 돈만 펑펑 써대면서 자기 친정에 돈까지 퍼줬다니까? 그래서 형이 못 참고 결국 이혼해버린 거야. 애도 오죽했으면 엄마 따라 안 가고 아빠한테 남았겠어? 그래도 우리 엄마랑 아버지 그런 형수한테 뭐라고 한 번도 안 하고 꾹 참은 분들이셔. 남의 집 귀한 딸한테 듣기 싫은 소리하면 안 된다고. 그런 형수한테 아버진 따박따박 용돈 쥐어주시고 엄마는 형수한테 떼대면 밥해줘, 손주바줘, 속옷 빨래까지 다 해주셨다니까. 근데 내가 건강해 보이는 거랑 형수가 그런 사람이었던 거랑 그게 무슨 상관이야? 형수가 매일 그렇게 놀면서 아프다고 핑계댔었거든. 딱 봐도 건강해 보이는데 여기가 쑤신다, 머리가 어지럽다 이러면서 말이야. 그러면서 병원도 안 가고 아무튼 다 거짓말이었어.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며느리라면 지레 겁을 안 먹고 배겨? 아까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 우리 부모님이 말투는 좀 투박해도 원래 좋은 분이니까 조금만 이해해주라. 솔직히 예비시댁에서 나올 때까지만 해도 기분이 영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자친구의 말을 들으니 그제야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집으로 와서 한참 동안 고민하다 저는 우선 합가는 해보기로 결정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 예비시모가 시집살을 시키는 분 같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남자친구를 배려해주기로 한 거예요. 가뜩이나 방심하면 크게 다치는 게 공장 일인데 공장 후에 공부하며 먼 거릴 출퇴근까지 하다 까딱 잘못하면 사고라도 날까 봐 말이죠. 제 결심을 듣고 남자친구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고마워 상이야. 내가 앞으로 정말 더 잘할게. 바쁜 거 끝날 때까지만이야. 알았지? 그땐 우리 분가하는 거야? 그럼 당연하지. 그럼 혹시 회사는? 그건 좀 더 고민해볼게. 규식 씨가 공장 물려받으면 언젠간 나도 도와야겠지만 지금 당장 공장일에 뛰어들 자신은 없어. 알았어. 그건 내가 부모님께도 말씀드릴게. 우리 부모님 상이 너한테 정말 고마워하실 거야. 솔직히 다른 남자였다면 진지게 헤어졌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만나던 기간 동안 늘 제게 저주고 양보해주던 사람이었기에 저도 이번만큼은 배려를 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놈이 양의 탈에 쓴 늑대였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렇게 모두의 축복 속의 남자친구는 제 남편이 되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저와 남편은 결혼식장에서 곧바로 유럽으로 열흘간의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우릴 배웅해주며 시모는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죠. 잘 다녀오너라. 다녀오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집안 식구가 되는 거니 우리 서로 도우면서 잘 지내보자꾸나. 네, 어머님. 잘 다녀오겠습니다. 전 형님 때문에 마음고생 많았다는 시모에게 꼭 좋은 며느리가 되어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 생각해보니 새로 가족이 된다는 게 저와 시모에게 굉장히 다른 의미였다는 것이 느껴져 소름이 돋네요. 그렇게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난 뒤 우린 캐리어를 끌고 저희 집에 곧바로 인사를 드린 후 시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분명 제 취향대로 꾸몄던 신혼집이 너무도 변해 있는 거예요. 가구도 바뀌고 배치도 바뀌어 있는 게 마치 다른 집 같더라고요. 제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자 시모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내가 뒤늦게 확인해봤는데 우리 아들 취향이랑 영 다르더라고 결혼했으며 모름지기 여잔 남편 취향에 맞출 줄 알아야지 거기다 풍수지리도 알아봐서 신혼부부한테 좋다는 방향으로 바꾼 거니까 불만 갖지 말고 그냥 살거라. 오랜 여행에 지쳐 피곤한 상태였는데 이게 뭐지 싶어 짜증이 나더라고요. 첫 단추가 잘못 깨워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따지고 들 힘도 없을 정도로 그땐 너무도 피곤했습니다. 어차피 제가 살 집이니 차차 그냥 제 마음대로 다시 바꾸자 싶었죠. 잠들기 전 남편에게 좀 불쾌했다고 말을 하니 남편이 이러더라고요. 어른이 그렇게 말씀하실 땐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 그리고 엄마 말대로 난 지금 집이 더 취향이긴 해. 괜히 긁어붓으러 만들지 말고 그냥 이대로 살아. 참 별거 가지고 다 예민하게 군다. 뭐? 내가 예민해? 아무리 합가려했어도 사생활은 지켜주셔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 지금 결혼하자마자 태도가 너무 이상한 거 알아? 알았어. 미안해. 일단 자자. 내일 혼인신고하러 가려면 일찍 자야지. 내가 너무 피곤해서 아무 말이나 헛나왔나 봐. 그래도 제가 기분을 풀지 않자 남편은 제게 싹싹 빌며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제 말이라면 지구가 네모나다고 해도 믿을 줄 알았던 사람이었는데 그때부터 살짝 느낌이 이상했죠. 그래도 이미 결혼식을 올렸으니 남편의 단점도 끌어안아야 한다고 생각해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저는 곧바로 남편과 시댁의 끔찍한 실체를 알아버리고 말았어요.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님. 그래. 모름지기 부부가 됐으면 법적으로 신고부터 해야지. 잘 다녀오거라. 다녀와서 네 시예비랑 시숙도 퇴근하면 다 같이 맛있는 저녁 먹자꾸나. 얼른 네 시조카랑 청도 붙여야지. 다음날 저와 남편은 혼인신고를 하러 가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집을 나와 남편의 차가 세워진 곳으로 향하는 그 짧은 거리에서 저는 제 인생을 구제해줄 귀인을 만나게 됐어요. 집을 나서서 몇 걸음 안 걷자마자 갑자기 목발을 짚은 웬 여자가 쩔뚝거리며 우리 앞에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자를 보자마자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되는 겁니다. 저기요. 네? 누구세요? 저, 저 사람 형수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SNS에서 사진 봤는데 그쪽이 어제 막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이 집 작은 며느리 맞죠? 아, 네. 형수, 이게 지금 갑자기 나타나서 뭐하는 짓이에요? 그 사람은 바로 시숙과 이혼했다던 형님이었어요. 시집 온 지 10년간 그렇게 안하무인으로 굴었다던 큰며느리 말입니다. 대체 왜 갑자기 제 앞에 나타난 건지 의아하던 차에 형님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소리치더라고요. 지금 내 꼴 보이죠? 이거 이 집안 인간들이 이런 거예요. 제 모습 보고도 그 집안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당장 도망쳐요. 형수 미쳤어요? 당장 안 꺼져요? 이 집안 사람들이 처음엔 잘해줬죠? 절대 속지 마세요. 당신 인생을 망치는 지름길이라고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은 발이 불편한 자기 형수를 마구 밀치다가 안 되겠는지 저를 급하게 끌고 가더군요. 제가 영문도 모르고 끌려가는 사이 목발을 짓고 있어 뒤따라오지 못하던 그 형님이란 여잔 몇 번이나 제게 애타게 외쳤어요. 진짜 이 여자가 약이라도 잘못 먹었나? 꺼지라고! 감히 어디 와서 내 아내한테 행패야? 이혼했으면 제 한 몸이나 살리면서 얌전히 살 것이지. 여보 가자. 저런 미친 여자 상대하지 마. 저기요. 꼭 저한테 연락하세요. 이거 제 전화번호예요. 꼭이요. 당신 속고 있는 거예요. 형님은 제 뇌리 속에 박힐 때까지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몇 번이나 외쳐댔습니다. 어영부영 조금 떨어져 있던 차고지까지 가서 남편 차를 타고 구청으로 향하는데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기분이 묘하고 찝찝하더라고요. 남편은 운전하는 내내 제게 횡설수설하듯 자기 형수를 힐란했어요. 여보 놀랐지? 미안해. 우리 형수 사실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던 사람이었거든. 어디서 다리까지 혼자 다쳐와선 이제 내 결혼까지 파타내려고 드네. 왜 당신 결혼을 망치려고 하는데? 우리 집안에서 자기를 쫓아냈으니까 앙심을 품은 거지. 내가 말했지? 제 정신 아니라고. 자기가 잘못해서 이혼당해놓고 진짜 미친 여자라니까? 앞으로 저런 짓 못하게 내가 단단히 단돌이 할게. 남편은 연신 제 눈치를 살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기분이 개운치 않더라고요. 간절해 보이던 형님의 표정과 목소리 마치 자신이 죄를 지은 사람처럼 안절부절 못하는 것 같은 남편의 태도 신혼집 구조와 가구를 멋대로 바꾸고 미안한 기색 하나 없는 시모의 모습까지 이대로 혼인 신고를 한다면 제 인생이 크게 잘못된 방향으로 접어들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빨간불에 차가 정차 있을 때 무작정 차문을 열고 내려버리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갑자기 차도에서 내리면 어떡해? 미안. 근데 생각해보니까 회사에서 귀국하면 잠깐 들러달라고 했던 일이 생각났어. 내가 맡고 있던 사업 마감이 이번 주까지라고 했거든. 아우, 내가 이렇게 정신이 없다. 여기서 버스 타고 가는 게 빠르니까 나 회사 좀 들렀다 갈게. 혼인 신고 내일이나 다음 주쯤 다시 하자. 금세 신호등이 바뀐 터라 남편은 차를 출발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 핑계처럼 들리는 말이었지만 왠지 그냥 혼인 신고를 미루자고 하면 크게 반발할 것 같았거든요. 저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남편이 돌아올까봐 근처 건물로 숨어 까먹기 전에 형님이 외치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렇게 전 조금 떨어진 동네 카페에서 형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형님의 충격적인 발언이 시작됐죠. 형님의 말엔 제가 깜빡 속아 넘어갈 뻔했던 시댁의 끔찍한 진실이 담겨 있었어요. 우선 결혼 전에 찾아가지 못해서 미안해요. 나도 그쪽이 결혼했다는 걸 뒤늦게 알았거든요. 도련님 아니 그렇게 부르기조차 실례요. 그쪽 남편 SNS 보고요. 이런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돈도 안 벌고 살림도 다 어머님께 떠넘기고 친정에 돈까지 퍼주다가 이혼당하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대체 왜 그쪽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거죠? 솔직히 반신반의하지만 이대로 무시하고 넘기면 평생 찝찝할 것 같아서 혼인 신고하는 것까지 미루고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 인간들이 그래요? 어이가 없어서 혼인 신고 미룬 걸 잘하셨어요. 혹시 합가했나 싶어서 무작정 찾아가 봤는데 제가 판단을 잘했었네요. 혹시 이름이 박상희예요. 그래요. 우리 사이의 동사라고 부르긴 좀 그러니까 이름으로 부를게요. 난 윤재숙이에요. 그리고 나 아직 그쪽한테 법적으로 형님 되는 사람이기도 해요. 나랑 이혼했다고 말했다고요? 아니요. 저 아직 이혼 소송 중이에요. 소송이요? 네. 그리고 아까 말했죠? 이 다리 그 집 인간들이 그런 거라고요. 나 왼쪽 무릎 아래로 다리가 절단됐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기가 차서 정말 저 시집 가자마자 저랑 제 남편한테 그 시멘트 공장 물려주겠다는 말에 넘어가서 10년 동안 거의 보수도 제대로 못 받고 노예처럼 일만 했어요. 그러다 컨베어 벨트 오작동 사고로 다리까지 절단난 거예요. 네? 사... 사고요? 예상하지 못한 폭탄 발언에 수수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분명 남편은 형님이 공장일에 손 한 번 안 거들어줬다 했건만 형님의 말은 180도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그 이야기는 시작일 뿐이었어요. 네. 원래도 낡고 노후된 기계라 몇 번이나 다른 사람들도 다쳤어요. 전원도 오락가락하고 그 기계뿐만 아니라 다른 기계들도 마찬가지였고요. 바꾸거나 고쳐야 된다고 그 집 사람들한테 몇 번이나 말했는데 네가 돈 낼 거 아니면 입 닥치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 다치는 것보다 자기들 돈이 우선이다 그거죠. 그뿐이게요? 들어보니까 거기서 일하던 사람들 월급 밀리는 건 일상 다반사였는데 달라고 요구하면 미루고 미루다 조금씩 주면서 나머지 월급 안 받고 싶냐고 오히려 겁박을 했다더라고요. 그럼 달인은 피해 보상은 해준 건가요? 아뇨. 저도 결혼 전엔 부모님 사랑받으면서 나름 자존감도 있는 평범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집 들어가서 맨날 일 못한다. 제대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 넌 우리 아니었으면 거둬줄 시댁 하나 못 만나서 벌어지다. 이런 말만 10년간 듣고 살다 보니까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잔뜩 쪼그라들어서 살게 되더라고요. 완전 가스라이팅 당했던 거죠. 그럼 설마 집안일 하나도 안 하고 애도 내팽개쳤다는 것도 전부 거짓말이죠. 제가 그 집에서 얼마나 노예처럼 일만 했는데요. 공장이 끝나면 집에 와서 쉬지도 못하고 밀린 설거지에 빨래에 청소에 다음날 어머님이 집에서 먹을 반찬까지 전부 다 만들어 놔야 했다고요. 그 와중에 남편이란 놈은 애 한 번을 봐주질 않아서 틈틈이 애 공부 봐주고 입히고 씻기고 제 인생은 아예 사라진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친정에 돈을 퍼다 줘요? 월급이 전부 남편 통장으로 입금됐는데 저한테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그 인간들 평생 절 노예처럼 부려먹다가 제 다리가 이지경이 되니까 절 집에서 내쫓은 거예요. 다리가 이렇게 된 건 칠칠지 못한 제 탓이고 맨날 아프다 뭐다 징징거리기만 하는 저 같은 며느린 더 이상 필요 없다고요. 제가 괜히 아팠어요? 하루도 쉬지 못하고 부려지기만 하니까 몸이 남아나질 않았던 건데 아프다는 말 무시하고 부려먹었으면서 그 집안 인간들 그쪽 남편도 예외 없이 전부 쓰레기들이에요. 다리 잃고 집에 누워있는 절 보면서 자기 몸 건강하고 일도 잘하는 며느리 데려올 거라고 자기 엄마한테 웃어보였던 악마가 바로 당신 남편이라고요. 그 말에 제가 튼튼해 보여서 좋다던 시모의 말이 떠올라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을 한쪽 입장만 듣고 믿을 수 있었겠어요? 제가 미심적은 표정을 짓자 형님은 이러더라고요. 내 말 못 믿겠죠? 하긴 이런 엄청난 말을 누가 믿겠어요? 분명 우선 집에 들어앉시려고 사탕발린 말만 해댔을 텐데 결혼 전엔 그 집 인간들 다들 잘해줬죠? 공장 물려주고 나중에 분가하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나한테도 그랬어요. 내 남편 결혼 전엔 나한테 간도 쓸개도 다 빼다줄 정도로 잘했고 시모도 시부도 자기들은 시집살이 같은 건 전혀 모른 인간처럼 뻔뻔하게 굴었다고요. 근데 결혼하자마자 돌변했어요. 분가는 커녕 이것저것 참견하기 시작하더니 다니던 일은 언제 그만둘 거냐 네 남편 혼자 힘들게 공장일하게 내버려 둘 거냐 넌 아내로서 기본 자세가 안 되어 있다 등등 엄청 못살게 굴더라고요. 특히 그 시모 있죠? 그 여자가 완전 악질이에요. 사람 피말리는데 재주가 탁월한 여자라니까요? 그 집에서 쫓겨나고 제 다리에 대한 보상이라도 해달라고 혼자 계신 저의 엄마랑 같이 찾아갔을 때 우리한테 소금까지 뿌린 인간이 바로 그 여자예요. 마지막으로 형님은 결혼생활 당시 녹음해둔 시모와 시숙의 폭언과 소금 맞고 쫓겨날 때 밖에 세워뒀던 친정어머니 차 블랙박스에 찍힌 증거 영상까지 모조리 제게 들려주고 보여줬습니다. 그때서야 온전히 형님의 말이 믿겨져 저는 엄청난 충격에 빠졌어요. 제게 합가를 하자고 꼬셨던 내용 우선 집에 들어안진 후 공장일에 끌어들이려는 계획까지 전부 제 상황과 비슷하더라고요. 형님의 폭로가 아니었으면 저도 저 집에 살다가 결국 공장에 들어갔을 텐데 그 끔찍한 미래가 그려져 몸서리가 쳐졌죠. 우리 아들이 제 껌딱지라 아들만이라도 데려오려고 했는데 그 인간들이 저한테 아들까지 빼앗아 갔어요. 저 같은 다리병신이 귀한 자기 집 핏줄을 제대로 키울 수나 있겠냐고 욕짓거리를 하면서요. 근데 그 못된 인간들이 제 아들을 제대로 된 사람으로 키워낼 수나 있겠어요? 저 아들 양육권이라도 가져오려고 소송 건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새 며느리가 들어갔다는 소식을 알고 나니까 나처럼 오진 삶을 살게 될까봐 차마 내버려 둘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무작정 그 집 앞을 찾아갔던 거예요. 분명 속고 있을 테니까 그 인간들 실체를 모조리 까발려 주려고요. 그러니까 상희 씨 내 꼴 나지 말고 얼른 도망쳐요. 더 늦기 전에요. 결혼한 지 고작 11일 만에 그런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되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경황이 없어 저는 우선 감사하다고 말하곤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그리고 해가 질 때까지 한참 동안 근처를 배회하다 큰 결심을 하곤 다시 시댁으로 향했죠. 제가 2층 신혼집에 들어가니 무서운 표정의 시부모와 남편 그리고 시숙까지 전부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제일 먼저 제게 말을 건 사람은 남편이었습니다. 늦게 왔네. 당신 회사 일이 있어서 다녀온 거 아니지? 혹시 형수 만났어? 예, 세아가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너 이제 가족이 된 우리말을 안 믿고 그런 다리병신 된 애 말에 휘둘리는 건 아니지? 그런 거라면 ECM이 굉장히 실망이다. 그들은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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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은 제게 본색을 숨길 생각이 없던 건지 눈빛부터가 달라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하지만 저는 도망칠 마음이 확고해진 터라 당당하게 소리쳤어요. 네, 저 형님 만나고 왔어요. 그래서 다 들었어요. 당신들 그 뻔뻔한 속내를요. 여보, 이제라도 솔직하게 말해. 나 다 알았으니까. 당신 그동안 나한테 그렇게 잘해준 게 결혼 전에 우선 꽃이라고 그랬던 거지? 애초에 날 속일 작정으로 잘해준 거니까 우리가 싸울 일이 없었던 거였어. 진심으로 나랑 맞춰갈 생각이 없던 사람이었으니까. 나도 당신 형수처럼 공장에 들어앉혀서 무급노예로 부리려고 했니? 그리고 이 집안 공짜 한여처럼 부려먹을 생각이었어? 기도 펴지 못하게 가족들이 다 같이 가스라이팅 해대면서? 아, 진짜. 그 여잔 재수없게 왜 거기서 튀어나와가지고. 그래, 당신 똑똑한 사람이니까. 더 이상 둘러대도 안 믿겠지? 까놓고 얘기할게. 맞아, 그럴 생각이었어. 근데 그게 뭐가 문제야? 어차피 부분 하나 아니야? 내가 공장 물려받으면 당신한테도 좋은 거잖아. 그리고 며느리가 집안 살림 다 하는 게 뭐가 어때서? 우리 엄마도 평생 우리 할머니 아래에서 시집살이 당하면서 살았어. 며느린 원래 다 그런 거야. 지금 우리 엄마 봐.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 그래, 우리 아들 말이 맞다. 큰며느리 그것은 처음엔 튼튼해 보이더니만 조그만 일 시켜도 골병 들고 징징대서 얼마나 밉상이었는지. 애초에 그런 걸 맘 며느리로 드린 게 잘못이었어. 나랑 내 시어머니 땐 집안일에 육아에 판일까지 하면서도 잘만 살았는데 아무튼 요즘 것들이란. 내가 너 건방지게 군거 한 번은 봐줄 테니까 잔말 말고 내일 다시 혼인신고하고 와라. 내가 처음부터 우리 집안 며느리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천천히 가르쳐 줄 테니까 오늘은 반성하고 얼른 발 닦고 자. 잘못을 걸린 것에 대해 당황하긴 커녕 절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모습을 보니 형님이 어떤 취급을 받고 살았는지 눈앞에 헌하더라고요. 저는 기죽지 않고 그들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전 평생 호구 취급당하며 살 생각 추워도 없어요. 하늘이 도왔네요. 혼인신고하기 전에 구세줄 만나게 해줘서 전 이 집 며느리 안 할 겁니다. 당신들처럼 악마 같은 인간들이랑 가족으로 엮일 생각 없으니까 난 이 집에서 나갈 거예요. 뭐? 가긴 어딜 가? 이 집에 들어온 이상 넌 우리 집 며느리야. 어디 하나 망가져서 쓸모없어지기 전까지 절대 도망 못 간다. 얘 규씨가 뭐하니? 얼른 쟤 잡아다 가둬. 흠신 두들겨 패서 이 집에서 자기가 어떤 위치인지부터 단단히 교육시켜줘라. 시모는 제 예상보다 더 무서운 여자였습니다. 시모의 말을 들은 남편은 도끼 눈을 뜨고 제게 다가오더군요. 하지만 제가 아무 생각도 없이 그 집구석에 다시 들어왔겠습니까? 저는 뒷걸음질을 치며 우렁차게 소리쳤어요. 아빠, 도와줘! 그러자 계단을 쿵쾅거리며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현가 문을 박자고 제 아빠뿐 아니라 남동생들까지 시댁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사실 이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전 아빠에게 전화해 자초지종을 전부 설명하곤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는 아빠에게 잠시 같이 시댁에 가달라고 부탁했죠. 마음 같아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친정으로 도망치고 싶었지만 시댁에 몇 가지 중요한 짐이 있어 꼭 찾아와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저를 걱정한 제 동생들까지 아빠를 따라왔더라고요. 같이 들어가진 않아도 혹시 위험할지도 모르니 시댁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밖에서 잠깐 기다려달라고 말했었는데 위험한 상황이 닥치자마자 소리를 질렀던 겁니다. 감히 누구 딸 몸에 손을 대려고 들어? 저 장인어른 처남들까지 어떻게 여길 이 버러지 같은 자식 뭐? 우리 누날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평생 노예로 부려먹는 게 네가 말한 행복이냐? 이 개 같은 자식아 제 멱사를 잡은 남편을 보자마자 아빠는 절 끌어안고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작은 동생은 그런 남편을 보고 눈이 돌아 냅다 주먹부터 내리꽂았죠. 그리고 큰 동생은 소스라치게 놀란 나머지 시댁 식구들을 경계어린 눈빛으로 노려보며 으름장을 났습니다. 서로 피 보지 맙시다. 마음 같아선 지금 여기 있는 당신들 어른이고 뭐고 냅다 곤죽을 만들어 놓고 싶은데 참는 거예요. 아직 우리 누나가 아무 짓도 안 당했으니까. 상이야 얼른 가서 침 챙겨 나와. 이딴 상족 못할 집구석에서 얼른 나가자. 창문이 열려있던 터라 아빠는 밖에서 모든 대화 내용을 다 듣고 계셨다고 나중에 말씀하시더군요. 그렇게 화가 난 표정에 아빠는 살면서 처음 봤죠. 저는 얼른 방에서 침을 챙겨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빠에게 어깨를 감싸진 채 그 집을 나가며 이렇게 일침했어요. 못된 인간들 10년 동안 헌신하면서 산 며느리를 그것도 자기들 공장일 하다 달이 잃은 며느리를 한순간에 팽해버려? 그리고도 반성 하나 없이 나까지 똑같은 신세를 만들려고 들어? 당신 같은 인간들은 언젠가 반드시 천벌받을 거야. 인생 그렇게 살지 마. 저저 싹수없는 년 그래 꺼져버려. 너 같은 기집애 아니어도 며느리로 드릴렌 지쳐내 널렷고 깔렸어. 아 제가 딱 부지런하고 건강하고 딱이었는데 아쉽게 됐네 엄마. 동생에게 맞은 뺨을 문지르던 사이코패스 같은 남편의 마지막 말에 정말 오금이 저릴 정도로 소름끼치더라고요. 전 아빠와 동생들의 보호를 받으며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엄마는 절 끌어안으며 눈물을 터뜨리셨죠. 아이고 내 딸 이렇게 무사히 왔으니까 됐다 됐어 얼른 따뜻한 물로 샤워부터 해 엄마가 밥 차려주마 그날 저녁 내내 우리 가족은 맥주를 마시며 그 인간들을 안주삼아 잘근잘근 씹어댔습니다. 그렇게 전 11일간의 짧은 결혼생활을 끝내게 됐어요. 그리고 다음날 전화를 걸어 다시 형님을 만났죠. 감사해요 형님. 덕분에 그 인간들 실체를 알게 돼서 도망칠 수 있었어요. 그 인간들 정체 들키자마자 태도가 싹 돌변하더라고요. 난 10년을 멍청하게 살았는데 그래도 상희 씨는 일찍 도망쳐 나올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건 그렇고 형님. 혹시 소송은 잘 진행되고 계세요? 아니요. 돈이 없어서 저렴한 값에 변호사를 선임하긴 했는데 영 의욕도 없어 보이고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귀찮게만 듣더라고요. 그렇다고 소송을 혼자 진행할 수도 없고 진퇴 양난이네요. 그럼 형님 제가 도와주신 담내로 도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억울해서 이대로 당하고 있긴 싫기도 하고요. 전날 형님의 말을 들으니 이혼 소송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힘든 상황이라는 형님의 말에 저는 전날 미리 계획했던 제안을 내놓았어요. 그건 바로 제 사촌 오빠를 소개시켜주는 일이었죠. 저희 사촌 오빠 나름 어깨에서도 인정받고 몸값도 높은 유능한 변호사였거든요. 정말 정말 무료로 절 도와주신다고요? 네 저 사촌 오빠랑 친하거든요. 제 얘기 듣고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면 뭐든 다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오늘 시간 된다고 했으니까 괜찮으면 저랑 같이 바로 가보실래요? 정말 감사합니다. 울지 마세요. 감사할 건 오히려 저인데요. 그동안 혼자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형님은 결국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그렇게 형님에게 사촌 오빠를 소개시켜준 전 다음으로 시민단체에 시댁 인간들의 행태를 전부 제보해버렸습니다. 형님처럼 다치고도 부상조차 못 받은 직원들과 월급을 떼먹히고도 나머지 월급조차 받지 못할까 봐 전정근근하던 직원들 모두를 도와주고 싶었어요. 또한 그런 못된 짓을 일삼는 경영주들은 망해버려야 한다고 생각했죠. 저는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시민단체는 피켓을 들고 공장 앞으로 가 시위까지 했던 모양입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얼마 뒤 시모가 노발대발하며 제게 전화를 걸었거든요. 이야, 너지? 네가 저 망할 단체한테 제보한 거지? 네, 지금 저 인간들 하루가 멀다고 공장 앞으로 와서 악덕 경영주는 물러가라. 공장 책임으로 인생이 망가진 직원들에게 즉각 보상하라. 이런 피켓까지 들고 시위하고 있다. 어제부터는 기자들까지 와대는 통해 아내에 쫓느라 혼이 났다고. 이 못된 기집애 내 아들 결혼하자마자 독수공방하게 만든 걸로도 모자라. 감히 우리 집안을 망치려고 들어? 넌 내가 절대 가만 안 둘 줄 알아. 제가 했다는 증거 있어요? 그리고 만약 그랬다고 한들 제가 없는 일을 제보한 건가요? 사람 인생을 망쳐놨으면 돈으로라도 그 책임을 져야죠. 어떻게 사람들이 자기들 아니만 생각하고 남의 인생 귀한 줄은 코딱지만큼도 몰라요. 당신들 그러다 진짜 천벌받아요. 저 이거 다 녹음되고 있거든요. 협박죄로 고소 한번 당해볼래요? 네? 제가 고소를 들먹이자 아무 말도 않던 시모는 대뜸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군요.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었죠. 저는 그 통화 내용을 가지고 정말 고소를 하려고 했지만 사촌 오빠가 그 정도 발언으로는 고소가 힘들다고 하더군요. 굉장히 아쉬웠어요. 이후 인터넷을 찾아보니 정말 시댁의 공장에 대한 기사가 몇 개 올라왔더군요. 일이 공론화될 정도로 커지자 시부의 공장 직원들은 여론의 관심에 힘입어 단체로 공장을 상대로 고소를 했습니다. 심지어 인권 변호사들까지 공장 직원들을 도와줬기에 시댁 인간들은 결국 밀린 임금 지급과 더불어 산재 처리와 피해 보상금 지불까지 해야 했죠. 상희 씨, 덕분에 저 그 인간한테 재산 분할의 위자료도 받고 우리 아들까지 데려올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형님은 다리에 대한 산재 처리와 피해 보상을 받고 시댁 인간들의 만행에 대한 위자료와 높은 비율의 재산 분할 또한 받을 수 있었죠. 또한 무엇보다 가장 소원했던 아들도 되찾게 되었고요. 솔직히 양육권에 대해선 경제적인 문제로 불안불안했는데 형님의 아들이 간절히 엄마를 원했기에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리고 다리에 대한 일은 너무 안타깝지만 그래도 아드님 보고 앞으로 힘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야죠. 이거 저희 친정엄마가 맞춰주신 의족이에요. 앞으로 엄마랑 둘이 서로 의지하면서 우리 아들만 잘 키우고 살려고요. 친정어머니의 식당에서 함께 일하고 있다던 형님은 제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저와의 인연은 소중하지만 저를 보면 끔찍했던 시댁에서의 나날이 떠올라 괴롭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날을 마지막으로 저와 형님은 서로의 무사 안녕을 빌어주며 각자의 행복을 찾아가기로 했죠. 그렇게 비록 저는 피해당한 일이 없어 그들에게 직접 응징을 하진 못했지만 간접적으로 벌을 내려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도와줘서 고맙다며 사촌 오빠에게 거한 저녁 식사를 대접했죠. 그렇게 소송이 마무리된 지 아직 제 반년이 지나지 않았어요. 한 가지 소름돋는 일이 있었는데 두 달 전 제 친정 위치를 기억하고 전 남편이 집 앞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작은 동생과 저녁밥을 먹고 함께 들어오는 길이었으니 망정이지 혼자였으면 얼마나 무서웠을까 싶어 지금 생각해도 식은땀이 납니다. 잠시 마트를 들렀다 뒤따라오던 동생을 못 본 그놈은 제게 사나운 표정을 지으며 이러더군요. 야 너 좋아 보인다? 우리 집은 이렇게 쫄딱 망하게 해놓고 넌 잘 먹고 잘 살고 있네? 뭐, 뭐야 네가 무슨 염치로 여길 찾아와? 왜? 너희 식구들은 허락도 없이 우리 집에 쳐들어왔는데 난 고작 집 앞에도 못 오냐? 야, 네가 시민단체까지 끌어들이는 바람에 우리 집 완전 거덜났어. 그 인간들한테 밀린 임금 다 주고 피해 보상까지 다 해주고 나니까 그놈들 냅다 떼거지로 그만둬버리더라. 그때 퇴직금 안 주면 또 공론화 시킨다고 난리를 치길래 그것도 못돼 먹고 다 줬어. 그래서 우리 집안 품비 박산나고 소문났는지 사람도 안 구해져서 엄마까지 공장 나와서 일하다가 허리디스크 터져서 지금 병원에 누워있다고. 너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어? 내가 뭘 책임져? 너네 집 인간들 네 형수한테 그랬다며 노후화된 기계 때문에 달이 잃은 거 전부 부지의한 네 형수 책임이라고 그런 주제에 허리가 안 좋으면 알아서 관리를 했어야지 누구 탓을 해? 그리고 애초에 직원들 월급 따박따박 챙겨주고 다쳤으며 보상을 해주던가 애초에 기계 점검만 제대로 했어도 그런 일 없었잖아. 퇴직금도 당연히 줘야 되는 건데 왜 엄한 돈 떼인 듯이 굴어? 인간아 그 놀부 심뽀 좀 고쳐라 심뽀 그렇게 못되겠으니까 그런 파국을 맞지 어지간히 화풀이 할 데가 없나 본데 권지수 잘못 찾았거든? 나 찾아와서 탓할 시간 있으면 집에 가서 물 떠놓고 하늘에 대고 네 죄나 니우쳐 나 바빠 꺼져 뭐? 꺼져? 기계? 야 이 개자실 죽지도 않고 또 왔네 그 손 당장 안 내려? 이번에 말로 진짜 묵사발 한번 놔볼래? 뒤에서 과자가 든 비닐봉지를 흔들며 슬렁슬렁 걸어오던 동생은 그놈을 보고 과자봉지까지 내던지고 달려오더군요 한 번 동생 주먹맛을 봤던 그놈은 아시하고 욕짓거리를 하며 그대로 주랭랑을 치더라고요 저는 경찰서에 그놈에 대한 접근 금지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는 걱정이 덜어지지 않았는지 아빠는 큰 결정을 하셨어요 다른 동네로 이사를 선언하신 거죠 안 그래도 너희 엄마랑 계속 의논했었어 이 집 지은 지 40년도 넘은 건물이잖아 우리도 더 늙기 전에 좋은 아파트 한번 살아보자 싶었거든 마침 알아본 집 중에 지은 지 그렇게 오래 되지도 않고 금매로 가격도 적당하게 나온 집이 있어서 포로 갔었다 네 직장하고도 여기보다 더 가깝더구나 그렇게 우리 가족은 다음 달에 15년 만에 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낡긴 했어도 그동안 집값이 폭등하며 저희 집 집값도 많이 올라 좋은 새 집을 구할 수 있었던 거죠 저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주는 가족들 덕에 전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식식하게 살아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한 결혼에 너무 크게 되어버려 전 앞으로 결혼 생각은 일절 지워버릴 생각입니다 대신 동생들이 모두 결혼한 후에도 오래도록 부모님 곁에 남아 부모님께 효도하며 살아가려고 해요 여러분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건만 세상엔 아직도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이 판을 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인간들에게 내 가족, 내 인생이 귀하면 남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귀하게 대하란 말을 이 사연을 통해 꼭 전해주고 싶네요 만약 제 사연을 끝까지 들었다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 귀한 줄 모르는 인간들은 언젠간 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겠죠 또한 그런 인간들로 인해 피해를 입고 여전히 억울하게 살아가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잘못한 일이 없고 여러분께 피해를 입힌 그놈들은 언젠가 자다가도 날벼락을 맞게 될 거라고요 많은 피해자분들께 반드시 좋은 날이 오길 소망하며 저는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늘 평안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allen사실는 애 ад의 안녕하세요 저는